설마 같은 방이겠어? 꺄! 내가 사람을 쳤어. 사고 나면 사진 찍어 돌아가자. 나는 잘못이 없어. 비제이는 마코라인데 마지막 코인은 내가 잘 못하는 맵이야. 재밌기도 하고. 아이 깜짝이야. 나한테 우저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. 노래 보면 끈 것 같은데. 맞아. 애랑 게 잘했어. 애랑 게. 그 샷콘 멜라뉴스면 내가 샷콘을 들어야겠다. 내가 7킬도 할 겸사겸사. 그럼 좋지 않아. 7킬도 너무 어려운 것. 넘나 어려운 것. 이것 봐. 나칸 제일 빨라. 안 쫄아도 돼. 샷콘. 상대가 샷콘이 아니면. 안 쫄아도 돼. 아 나칸 제일 좀 빠른걸? 하지만 내가 더 빨라. 각팔. 완옥 둘. 나아. 당황하게 죽어라야. 맞췄. 아 기다리길 잘했어. 놀랐지. 오이오이. 항상. 멋있어. 샤빠리 샤빠리 아니 배린인데 가볼까 아 다행이다 배린이라 와 샤빠리 오메이징하네 어휴 배를 쓰지 말까 그래 배를 쓰지 말자 펌프의 애살로 가는거야 어때 내가 봐둔 애살이 있거든 중알이 좀 부족할 것 같긴해 타임 차 없나 나 이거 설마 자전거 타고 서고 가야돼? 오우 쉣 내 손가락이 진하겠는데 갈겨서 어깨가 빨리 가냐고? W 둘러 갈겨 W 연타하면은 자전거가 엉덩이가 떠서 쟤가 싸우고 있다 아 이미 먹고 가나봐 엄청 빨리 갔다 뭐지? 다 싹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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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먹고 갔어 다 싹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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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먹고 갔어 왔어 선조끼 구금 아깝다 누가 가져갔을까? 아까 이쪽으로 가던데 딱 찾아보자 근데 두명을 잡은 놈이면 아주 잘한단 말이지 왠지 저 집에 갔을 것 같지 않아? 이 집이 유력하다 헉 오토바이 됐다 아 얘 맞아 얘 맞아 찾았다 이놈 이 녀석 나의 심리 데이블 낙하 그게 도문데 아 얘 빠진다 아아 가지마아 가지마아 어어 가지마아 어떻게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는데 변수인데? 좆차가 좆차가 아 오버야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 이걸 튀어? 애들이 애살 애답일지 몰라 오토바이 어디갔어 아 너 아니잖아 가다보면 차가 있지 않을까 뭐야 뿌렛다 뿌렛다 제발 차 하나만 바퀴 없는 차로 갈 수 없어 아 이걸로 가기 싫어 아 제발 차 하나만 감사합니다 바퀴가 세 개가 말랑거려 오 저걸로 저걸로 가야되는 줄 알았어 차라리 한 놈 와서 꽝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너무 억울했어 그래 넌 내가 배 모를거야 너네는 내가 샷건인지 모르고 왜이렇게 안녕 우리 다시 만났어 빵 빵 그렇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어있었어 친구야 너 꼭까지 내가 싹 해줄게 삼초끼도 아무도 못먹게 땡겨놓고 아 아 아 와 이거 술단 까줘서 다니다 야 지금 나 나 차타고 나가는거 노리고있다 어떡하지 야 그래 돌자 예상 못하지 않을까 어? 이놈 이놈 이놈이 잘 숨칠까 기다릴까 아 그런가 아 나 근데 저 시체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먹고 다시 돌아오고 발소리 와 펌프 진짜 세 여러분 여러분 펌프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아까 진게 그냥 진게 아니었어 이거 이 펌프 과연 이 친구의 보급은 뭐였을까 엠케이네 엠케이네 아 실망 아 싫어 나 펌프 쓸거야 방금 엠케이였으면 애 못잡았어 오늘부터 펌프만 쓴다 킬링이 때도 펌프 써겠어 슬슬 3킬만 더하면 되는데 자리를 잡아볼까 다음 서클을 자리 잡고 싶긴하다 차도 좋고 보급도 빵빵하게 먹었고 안녕 당근? 너 고수야? 아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 결말이 항상 안좋다는데 설마 같은 방이겠어? 꼬아 내가 사람을 쳤어 내가 사..내가 내가 사람을 쳤어 사건 현장 사고나면 사진찍어 돌아갔어 사고나면 사진찍어 돌아갔어 나는 잘못이 없어 얜 쟤는 없는거 같아 내가 본 당근 얘 아니었는데 그치? 당근 저를 지나갔잖아 우리가 본 당근은 갔어 얘는 다른앤거 아닌가? 얘..얘가? 야 너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당근을 끄고 치킨을 먹어주지 됐다 왔다 치킨 가게 왔다 여러분 그.. 난 그런건 잘 몰라 내가 길린걸 만천하에 알리면 아무도 안올거야 여기 고수가 있다는걸 알리는거지 여기 고수가 있다는걸 알리는거지 표적이 뜨는게 아니지 이제 이정도 자신있다 이렇게 서클봐 이거 아 떨어진다 와라 헉 어 내가 팔각정 비운걸 알고 팔각정에 벗는다면? 이거 뭐게? 올라가서 쏘자 올라가서 쏘자 와우 그래 그거 먹으면 안돼 친구야 그거 먹으면 죽는 보급이야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보급이었던 것임 어 너네 뭔데 가 하지마 하지마 오지마 우리집이야 집을 지켜라 둘이 그래 싸우고 아니야 쟤 파각정 쟤 죽여야 돼 아쉬운데? 아쉬운데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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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사클리 이럴 줄 알았다 오겠다 너무 웃어서 오겠다 아 아 이거 너무 내 비장의 무기를 보여줘버렸는데 아 잠깐만 아 나 3등 잡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한 놈이 열심히 자리 잡고 있을텐데 나 1층인지 모르지 않을까 아 일단 얘만 잘 생각하자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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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총이 좀 구린데 풀때매 안보여 풀때매 안보여 내가 더 유리하지 않아? 아 아 아 아 총이 거지 같아가지고 그걸 못쓰네 아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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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얍 얍 안죽아 아 아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 오늘 치킨 먹기 진짜 어렵다 치킨 먹기 어려웠어 어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아니 오늘 하여 아 아니 아니